똑같이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? 예 그럼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. 메들리로 가볼까요? 김경호 커스텀 메들리 여러분 챙길 준비 됐나요! 박수 주세요! 지금부터 목소리 생생한 사람 있으면 미완터야! 저 하늘이 너를 사랑해 저 하늘이 나를 사랑해 어느 날 너를 데려간다면 가슴속에 너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 사랑 키울게 천산이로 나를 위한 걱정 다윈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내가 널 지워버릴 수 있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도 어차피 나에게 볼 수 없는 거라면 아 아 아 아 기립박수를 쓰겠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다 원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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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대단한 원킥의 주인공께서 스타킹에 출연한 이유는 뭡니까? 경상도 김경호가 아닌 가수 원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들내미 하나 믿고 이렇게 서울까지 상경에서 가수 활동하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저희 어머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여기에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어머님은 혹시 원킥 씨가 부르는 노래 들어보셨나요? 데뷔하기 전에 이제 공연을 하러 다니면 어머님께서 종종 찾아오시곤 하셨어요 네 근데 서울에 온 후로는 이렇게 왕의 하계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가지고 편찮으세요? 네 네 조금 몸이 지금 많이 편찮은 상태여서 건강에 앉아오셔가지고 네 오시지는 못하셨어요 아마 지금 그 집에서 네 티비를 통해서 내 자랑스러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 멋진 무대를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어머님에게 바치는 노래 해주시겠습니까?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아 기회를 주신다면 한 곡 불러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네 불러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